월루 영화 배우 최은희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잘 알려진 최은희 씨의 영화 같은 삶을 돌아봤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최은희 씨는 1942년 연극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해 1940년대 후반부터는 음악으로 무대를 옮겨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김지미, 어맹란 씨와 함께 50,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꼽혔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130여 편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1953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코리아에서 감독으로 만난 신상옥 씨와 결혼하며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70년대 말 홍콩에서 납북된 뒤 역시 납북된 신상옥 씨와 북한에서 제외한 최 씨는 그곳에서도 영화 제작에 몰두해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17편을 찍었습니다. 1986년 극적으로 북한을 나와 망명길에 오른 신상옥 최은희 씨는 1999년 영구 귀국하며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극단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 2006년 신상옥 감독이 별세한 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과 영화계는 영화인 총연합회장 등 구체적인 장례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